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그리고 2021년에 발간된 수능특강의 13강 3번입니다 내신 대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를 먼저 잡아둘게요 B로 갔다가 A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가는 글이네요 Imagine으로 출발하는 문장이고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과거에 썼던 기억 그리고 또 이 글은 주제나 제목 같은 거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출발합니다 Imagine 상상해 봅시다 You have just returned from a 7th grade field trip 7학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학년 3학년 3학년으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니죠 근데 미국은 9학년제 12학년제가 돼서 같은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붙어있기도 하고 초중고가 붙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12학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7학년이가 중1 때인 거죠 중1 때 갔던 필드트립 우리로 따지면 소풍이죠 피크닉 같은 거 피크닉은 그러니까 약간 피크닉은 가서 샌드위치 먹고 오는 집에서 이렇게 가는 거라면 학교에서 가는 거는 피크닉이라기보다는 소풍은 필드트립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1짜리 애들이 막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가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중1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You have to take pictures of a six different condom 근데 이제 필드트립은 나름의 이제 그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미션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뭐 했냐면 6개 각각의 다른 이파리나 needles 바늘인데 뭐냐면 풀 이 나무 이파리 뾰족뾰족한 게 있잖아 그걸 needle이라고 본 거예요 나무에서 나와 있는 needles 그리고 leaves 이런 것도 6가지 종류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identify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요게 단풍잎인가 이게 오동나무 이파리인가 이게 소나무 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학교에 가서 그냥 놀고 오고 애들이랑 김밥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이파리를 찾고 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The teacher, 선생님이 was giving out hint and information as the class walked through the forest 학교에 있는 수업 애들이 숲을 막 통해서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선생님들이 힌트도 주고 정보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뾰득 표정한 거 있죠 이걸 침이 없으라고 해요 그리고 풀이 이렇게 이파리가 그렇게 크죠 이걸 플라타너스라고 합니다 와 같은 여러가지 정보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b번 you recorded 너는 기록하게 됩니다 you thought you were seeing as to the pictures 사진을 찍을 때 as는 접속사로 뭐뭐 할 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네가 사진을 찍었을 때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네가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막 썼을 때 네가 보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기록을 해두는 거죠 이거는 침엽수 같음 이거는 처음 보지만 얘랑 비슷함과 같은 거죠 the sleep is freaky 이건 약간 꺾을꺾을하고 이거는 부드럽군 와 같은 설명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terpentine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테레빈유 유화 그릴 때 유화는 기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녹이는 기름을 테레빈유라고 합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구나 너는 친구들과 적었던 노트들을 비교할 것이고 figured out that a couple were wrong a couple 이제 갑자기 사귀는 커플이 아니라 두 개란 뜻이니까 딱 비교해 봤는데 몇 개는 틀린 거예요 두어 개는 틀렸다 그래서 너는 새로운 audio recording 새롭게 녹음을 한 것들을 to the pictures 그림에다가 넣게 되고 correctly identify the trees 정확하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찾아봤다 라는 것이죠 저 보라색은 부사인 거 알 거예요 그래서 correcting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나무가 어떤 것들인지를 규명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다음에 a로 가는 것이죠 back in class 교실에 돌아가서는 선생님이 shows the pictures the students 보면 학생들이 찍었던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공유한다는 것이죠 관계사로 the students have taken 인거죠 학생들이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고 and the class had the guest spaces 이 수업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그 종이 어떤 것인지를 추전하게 됩니다 오디오는 올바른 것들을 맞기 위해서 올바른 정답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fly the back 그 얘기는 되돌아서 다시 한번 재생한다는 거니까 아까 보니까 a라는 학생이 맞는 것 같네 네 거면 틀어볼래? 다시 한번 재생하면 자 이게 뭔 거 같나요? 그러면 오동나무요 이런 식으로 맞게 됐다는 거죠 this memorable field trip sticks with you 이러한 기억에 남는 그냥 수업을 앉아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국영수 국영수 사회과 국영수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재미난 행동을 했던 액티비티가 수반된 field trip은 너와 함께 붙어있다가 되니까 영원히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years later 여러 해가 지난 후 you are the four years old 이제 네가 40살이 됐고 find yourself telling your daughter about the scurly quality of cheddar 채다라는 나무가 있죠 채다라는 나무의 scurly 독특한 이런 속성에 대해서 딸한테 얘기해주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는 왜 이 나무를 잘 알아요? 아 내가 중학교 일하는 때 했던 것 같다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낙엽을 태우는 냄새에서는 커피 냄새가 난다 라는 시를 읽으셨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근데 커피를 먹어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옛날 시골에 그러니까 커피가 뭐지? 되게 궁금했다라는 거죠 되게 막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을 궁금했다라는 거니까 그 오래된 여행에 그 오래된 소풍 필드트립에서의 소리와 광경은 are what comes into your mind 너의 마음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된다 이때 what은 that이 될 수 없다 바로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해서 몸하는 것이 되는데 that은 선행사를 갖고 있거나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죠 근데 what 다음에 보면 확실한 동사가 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을 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that이 될 수가 없다 you bring them up to your daughter 너에게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bring them up 머릿속에 있는 소리와 sight 이 광경 같은 거를 끌어오는 거죠 뭐 하려고 당신의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갔던 건데 너무 기억이 잘 나는구나 그러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저는 이거 생각해요 현장학습이라던가 혹은 체험이 갖고 있는 교육적 효과입니다 아무리 구경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그게 실제로 실용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배웠지만 그게 그냥 배운 거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글에 나와 있는 필드트립처럼 실제로 경험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막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면 특히 오디오 말이라든가 녹음을 했다든가 여러분이 발표하면 자기 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십몇 년 전에 대학을 다닐 때 발표했던 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주제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혹은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어떤 부분을 발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은 정말 정확하게 내 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물론 나머지는 잘 모르게 된다는 점도 나쁘긴 한데 남들한테서 좀 배우고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행동을 함으로써 배우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선택지 ABC 중에서도 순서를 나타낼 때는 먼저 B로 갔다가 C로 가고 그 다음에 A로 가는 글입니다 이 글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보고요 내신 대비를 하는 교재나 뭐 시험법이 상당히 길잖아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o reduce the waste of inspection in the office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거는 점검인데요 특히나 이제 스펙트라는 단어가 눈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점검하고 검열해 보는 거죠 요즘에는 학생 인권 이런 거 따지니까 옛날에 소지품 검사 이런 것도 했었어 뭐 담배 나오고 뭐 안 잡지 나오고 혼내고 아니면 귀중품 갖고 다니면 너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니깐 애들이 훔쳐갈 수 있잖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했거든요 다 인스펙션입니다 군대 가면 제일 무서운 거 막 군대에서 딱 확인해 갖고 먼지 있는지 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스펙션입니다 사무실에서의 점검이라는 것에 waste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 이때는 낭비라고 의역하죠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노는 게 아니죠 그래서 play a role 하게 되면 역할을 담당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오피스이고 인스펙션이니까 player set of root이면 어떤 새로운 법칙에 맞게 행동하다 이렇게 의역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In essence new paradigm 한마디로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죠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사고의 틀이거든요 이번에 내가 하는 거는 당장 이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틀을 새로 만드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우리는 점검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다 와 같은 거죠 This begins with 이것은 understanding that the facts are caused by the way that work is performed understanding 이란 단어 다음에 있는 that 은 완전한 문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work는 새로운 문장의 관계사가 나와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쪽 칠판을 좀 보죠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대절 앞에 understanding 이란 단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해라고 쓸게요 그럼 이 이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어떤 이해인지를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 understanding으로 뒤에 있는 단어랑 같은 구조를 설명하고 싶을 겁니다 즉 뒤에 있는 대절이 주호동사 완전한 절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 가지고 같다라고 보는 거죠 같기 때문에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됐을 동격의 됐이라고 부르죠 동격의 됐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 문장은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라 함은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에 필요한 목적어 만약에 자동사면 보호 그리고 오형식이면 목적어 목적어 보호까지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be caused by the way로 끝났어요 즉 the facts 어떤 방식에 의해서 문제점은 발생할 거라는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됐어 그럼 열심히 안 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 문제를 빨리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제 결점은 방식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마음가짐이라던가 그날의 컨디션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동격의 대시 갖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다음 문장에는 the way가 나와 있습니다 the way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똑같이 제가 하늘색으로 항상 칠하는데요 대절 다음에 나와 있는 work is performed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 또한 완전한 문장으로 보는데 이 문장에서 the way는 방식이라는 단어 방법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관계부서 하우가 생략됩니다 관계부서 하우는 방식이라는 선행사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즉 양자택일 하나만 써야지 둘 다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일이 수행되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처음에 종이를 받으면 종이를 어디다 놨는가 그리고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느냐 스케닝을 하느냐 혹은 이 종이를 여러 명이 돌려보느냐 둘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두니까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또 까먹었다가 나중에 또 복사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적어두시고 제가 추가로 몇 개는 옆에다 적어두겠습니다 타이틀 같은 겁니다 자 자 다 적으셨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다 보셨으면 첫 문장을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점검하는 낭비를 줄이려면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세트의 생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인 에센스 아주 에센스로 필수적으로 따져봤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했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것은 어떤 이해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의 문제와 결점은 어떤 방식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방식은 일하는 방식 즉 일이 수행되어지는 방식 때문에 결점이 생기는 거지 어떤 사람의 나쁜 의도라든가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혹은 능력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방법에서의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B로 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performed correctly 올바르게 된다면 인스펙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점검해서 뭘 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스펙션 하는 과정은 only because the fear of mistakes made because of 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made 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pp라고 쓸게요 because of 는 항상 because 랑 같이 나오게 되는데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because of 는 하나의 전치사로 쓰여지죠 그래서 made 와 같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즉 빨간색으로 적은 주어로 얘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실수가 만든다가 됩니다 만들었다가 되죠 근데 그렇다면 무엇을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고가 돼서 거꾸로 빨간색의 주어는 없는 구조입니다 즉 만들어진 실수라는 공포 때문에 점검이라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made pp 다음에 또 한 번 전치사고 가요 during the work process 일하는 과정 동안에 만들어진 실수라는 공포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병신이라 과정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실수가 생기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점검을 해 본다는 거죠 야 이거 왜 이러지? 우린 정말 잘하잖아 너도 열심히 했고 나도 열심히 했지 근데 왜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아 점검을 해 보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inspection review the facts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only after they have already occurred 이미 발생했던 이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다음에여서야 그 defect 결점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they와 defect는 같은 색깔로 연결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보다는 문제가 생겨야 나중에 점검이 딱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됐지? 아 그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막 되는 거죠 옛날에요 스페이스 셔틀 그러니까 하늘에 올려보내는 로켓 있잖아요 그게 뻥 터진 적이 있어요 터졌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터졌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나중에 봤더니 어느 펌프가 잘못됐더라 뭐가 잘못됐더라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 전에 했으면은 사람들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인간들은 사후 약방문 죽은 다음에 약방의 문을 두드리거나 소일구 외양칸을 고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b번 다음에 c로 갑시다 stay in another way 자 요거는 설명하기 위해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다 체크해 두셨죠? 다른 식으로 말하면 분사구문이니까 보라색 왜 분사구문이냐면 콤마가 있고 ed로 출발하니까 동사 ed면 주어가 있었는데 주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동이 돼서 또 다른 방식으로 state 동사로 말하다 그러니까 수동이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해지면서 콤마 인스펙션 인스펙션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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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환경 미화 환경 미화 환경 미화 한다고 뒤에서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게 쓰레기 만드는 거죠 사실은 정품 그대로 가는 게 낫고 순정 그대로 가는 게 좋잖아요 꼭 꾸민다고 하다가 이제 더 지저분해지지 게다가 this new formable waste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낭비가 is often multi-layered 여러 층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어라는 거 자체가 여러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똥에다 똥을 또 싸는 거야 그 위에 또 똥을 쌌어 그러면 똥똥똥이죠 엄청 지저분한 거지 그러니까 계속 낭비에 낭비가 막 섞여 있는 거지 나중엔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몰라 이런 경우가 막 생기거든 이거를 개혁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인스펙션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A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time and forth expanded by the people expand 는 동사로 뭐뭐를 소비하다 라는 expensive expense 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p가 돼서 동사가 아닌 구조죠 왜냐면 동사는 맨 앞에 나와있거든 think of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for example 아니니까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expanded 는 시간과 노력을 동시에 꾸며주는 거죠 그 점검 행위를 하고 있는 performing the inspection 인스펙션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돈 버는 거 바빠 죽겠는데 종이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검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와서 검사해야 되잖아 그거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and the number of inspection reports that they generate 그들이 만든 그들이 창출해낸 나름의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장님한테 보여줘야 되고 뭐 이 사진한테 보고해야 되고 주주들한테도 공개해야 되는 그런 inspection report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라 가 되는 것이죠 이런 리포트들은 must be read 읽혀줘야 하고 또한 responded to the acted upon 반응 되어줘야 하고 acted upon 거기에 맞게 행동 되어줘야 합니다 and the file to stored creating more waste 근데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면서 분사 구문하면서 파일로 처리되어져고 스토어 저장되어야 되는 거죠 파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폴더에다 끼워넣고는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리면 안 되잖아 인스펙션에도 결과물이 딱 나왔지 사장님 보니까 저희가요 사무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센까 그러면 어떻게 돼 respond 안 되잖아 열심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렇군 뭐가 필요한가 저희가 보니까요 A4 용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거를 마련해 놓을 다른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돈이 더 많이 드는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번에서 얘기했던 이 문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든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C번에 이 문장의 위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스펙션 그 자체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또 다른 종류의 낭비와 쓰레기를 만들게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이 문장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세요 똑같이 순서 문장 삽입에서 문장 삽입을 내긴 좀 힘든 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놓치지 않고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네 여기 지문까지 설명 드려서 4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 이것의 의도가 처음에 나오죠 의도라고 하는 것이나 목적은 purpose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근데 생각 외로 여기서는 역작용 내지는 부작용이라는 개념이 또한 등장하죠 그래서 부작용은 영어로 side effect입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이 갖고 있는 의도 나름의 좋은 의도가 있고 이래서 만든다 근데 여기서는 인펙트가 되면서 그 자체가 또 낭비가 되고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긍정과 부정 둘 다 나와야 되죠 만약에 긍정만 먼저 나왔다 긍정만 강조했다 그거 틀린 선지 부작용만 먼저 나왔다 그것도 잘못된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글은 부작용이 있음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인스펙션의 정의라기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신 대비용으로 3,4번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 잘 공부하시길 바라구요 이번 3,4번의 내용의 강의는 강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